여기 방 안인거 같아요. 잠깐 쉬는데. 진짜 일어나자마자 여기 없을 때 안에서 죽은 것 같지 않나요? 구웠나? 준비하면서 후기 빼야 되겠습니다. 커피, 주잔, 플러스. 계속 움직이면 후기에 빠져요. 근데 해고가 좀 더우니까 금방 뒤죽 많이 구워놨기도 하고. 이거 먹으면 사야 안 텐데. 이거는 그린 커리. 우리 멤버 좋아하는. 이거는 다들 구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팬이 왜 서서 밥 먹어요? 이렇게 주문은 아시지만 서서 먹을 때 되게 소화 잘 되는 상태이잖아요. 그래서 잘 안 채우려고요. 한 번 해드릴게요. 한 번 해드릴게요. 한 번 해드릴게요. 이거 어떻게 해? 살살 보이고. 좀 가벼운 느낌. 그 맛은 우리 탈수. 네, 오늘 포토슈트입니다. 나올 때 밖에 볼 수 있습니다. 여름이니까요. 제가 오랜만에 깔샷 안 끼고 이렇게 슬리퍼 신었는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. 근데 제가 키 커. 이렇게 해도 커 보이는데. 뭐 자는 거 죄 아니니까요. 그거를 매력으로 다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. 근데 흰색 스우드 진짜 오랜만에 입은 거 같아. 같이 해드릴게요. 같이 해드릴게요. 그리고 또 다른 박스. 진짜. 진짜. 이런 양상 할까요? 이게. 진짜. 여기 조금 나와요. 근데 솔직히 여기 세월 번도 없어요. 뭔가 움직여서 찍어야 해.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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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태국 상이지만 AP때 거의 10층이라서 근데 학교 공부 끝나고 바로 집 가니까 아무튼 저는 태국 있을 때 많이 도랄 타인 줄 알고 있어요 막 친구들이랑 뭐 멀링이란 영화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쪽으로 연결됩니다. 아무것도 나오다 가면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. 오늘 수요일 5월 17일 오늘 그 생어랭 팝업스터 행사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포토 촬영했고요.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. 다음에 두 컷 되게 예쁘게 옷 입고 태국을 그 자연광을 받으면서 사진 예쁘게 찍었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 이렇게 하고요. 아무튼 지금 촬영 끝나고 숙소 와서 쉬고 있어요. 룸 보여드릴까요? 되게 진짜 예뻐요 여기. 저 여기 시험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사진이 있고요. 다음에 여기는 거실 이렇게 커피와 물 다음에 초콜릿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예쁜 것도 있어요. 진짜 예쁜 생어랑 샌더도 신고 있어요. 진짜 예뻐.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여기 식탁 식탁 두 개 있어요. 여긴 더 나중에 웨이슨이랑 우리 웨이비 멤버 초대할 때 다 같이 여기 파티하는 걸로 다음에 제가 여기 앉을게요. 제가 여기 딱 버스처럼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보면서 식사하겠습니다. 새로운 그런 탈미팅 형태 여기 제가 자는 밥 여기 너무 예뻐 저는 수영하러 내려가고 싶은데 혼자 하고 싶지 않나요 수영 지금까지 계속 보기만 했어요 수영 계속 음악 듣고 쉬고 있어요. 저랑 같이 있어요. 사실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소파 눕고 음악 듣고 핸드폰 서핑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놀아요. 오늘 행사 옷 진짜 예뻐요. 좀 제가 자주 입히지 않는 스타일입니다. 긴 레더 코트 하면서 안에는 시-through 탐 위에서는 다크 브라운 레더 자켓 입고요. 탐에 좀 큰 구두 이따가 행사 가서 우리 태국 웨슨이도 만나고 인사하고 또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들게 되네요.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. 저 소식 사실 엄청 많이 찍거든요. 진짜 많아. 예쁜 거만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겠습니다. 슬쩍슬쩍 보여준다면 이런 느낌 흰색 수트 저한테는 그거 중요해요. 가방 가야 저 물건 많잖아요. 돌아다닐 때 저 다 있어요. 뭐 이어폰 몰라 뭐 있지? 내 가방 진짜 많아. 카메라 시향시설 지갑 립밤 약 위트민C 아이패드 펜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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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있지? 뭐고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빈 가방 필요합니다. 태국 날씨가 너무 쯤쯤 돼 더운 편이죠. 지금 그래서 아까 밖에서 나가다 왔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. 왜냐면 밖에 더우면 더 잠을 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음악 틀면서 안 잘 안 자기로 했습니다. 얼굴 부으면 어쩌려고 이거 보여드릴게요. 어제 잠깐 본집에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랑 여동생 할머니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. 이런 거 먹었어요. 어제 그리고 유삐도 만났어요. 유삐 귀여워. 그러면 여기 계속 있어요. 저는 좀 쉴게요. 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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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이 convicted 너무 좋다고 가사가 너무 좋 있잖아요. 와 좋다. 그 가사 역시 승현이 존재했어. 자기 모습을 싫어할까 맞추러는 공감이 돼요.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을 좋아할까 말까 좀 들어오는 그 감정이죠 그래서 몰라 그냥 로맨틱해 오, 소 로맨틱 2시 2시 샤워해야겠다 2시 머리 감아야 되거든요? 왜냐하면 2시 2시 왜 감느냐 이따가 준비할 때 봐요 봐요 2시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웨이진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생활에 더 없어도 잘 구경하고 보고 있으면 알지? 감사합니다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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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아까 그 생어랑 서법소 이벤트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웨이진이 엄청 열정적이고 되게 저한테 엄청 많은 응원해줘서 되게 자신감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땡큐 땡큐 지금 있으면 지금 물어봐도 돼요 오늘 베스트 착장 이번에 생활형 새로운 가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레더 가방과 그 그 가방줄은 셰인으로 되어있는 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매일을 하고 그들의 저녁 4시 5시 12시 15시 20시 15시